대구 수성구가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두 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미 대구 동구에 설립된 국제학교도 외국인 정원의 5분의 1도 채우지 못해 값비싼 무늬만 국제학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수요만 노리고 신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유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학교 용지로 지정된 대구 수성의료지구의 한 부지입니다. 최근 대구 수성구가 3년 안에 이곳에 대구의 두 번째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해마다 늘고 있는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현행법상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지을 수 있는데 현재 확보한 땅은 학교를 건립하기에 부족합니다. 더욱이 국제학교의 주 구성원인 외국인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대구시 교육청에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. 실제 대구 동구에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 정원의 60%인 외국인 학생을 5분의 1도 못 채웠습니다. 반면 내국인 학생은 정원을 채우고도 여전히 대기자가 많습니다. 무늬만 국제학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국제학교를 추가로 신설해도 취지와 달리 소수 부유층의 교육열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지난해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외국인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업 계획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.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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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.